여론조사 문제는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새로운 것은 유성민 씨가 땅 내에서는 아마 지지도가 꼴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라면 1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표본 수가 차이가 나고 표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내는 꼴찐 사람의 일반 여론조사라면 1등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돼 가지고 통계학의 근본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일반 여론조사랑 국민을 상대로 한 건데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당내 여론조사가 그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겠냐 이야기 그래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1위 여당 내 지지청서는 꼴찌 유성민 당대표 도전 가능할까 주간조사는 다른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근경의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영 이해하게 안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난 10월 10일 날 영남일과 kbs 대구가 에이스리서치 의뢰해서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 1608명명이 참여했더라도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민들인데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만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유성민 씨가 23.5%로 1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힘당 내에서는 지지층 꼴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죠. 사실 유성민 전 의원의 전체 지지층은 1위지만 이것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추진은 그간 별다른 변함 없이 지속되어 왔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면 나경훈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거의 굳어진 추세다.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tk를 대상했다는 점인데 tk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야기죠. 이 지역에서 유성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아왔다. tk하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는 1등이 나오냐 이야기죠. 당내 꼴찌가 일반에서 1등을 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야기죠. 당내 당원들도 당연히 국민들인데 비슷한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완전히 180도가 다른 당내 꼴찌 일반 1등이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거짓이 아닌 게 뭐가 있냐 이야기 조작이 아닌 게 뭐가 있냐 이야기 사기가 아닌 게 뭐가 있냐 이야기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의문을. 공병호 tv에서 조사한 여러분들 여론조사는 막강하지 않습니까 8만 6천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8만 6천명이. 6일 동안 유성민 tks 국힘당 당대표 적합도 1위 에이스리터치 이것이 올바른 여론조사 결과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다 96%입니다. 8만 6천명이니까 86만을 하든지 860만을 하든지 비싼 결과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내 꼴찌하고 일반 1등이 이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냐 일반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여론조사 이름을 걸고 이상한 결과를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입니까 온전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8만 6천명 정도가 참여 8600명이 참여했을 때 96%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6만 6천명 정도가 참여했을 때 Norwegian